운동하여 면역력을 높여라 반갑습니다 김상진 교수입니다 옆으로 누운 자세에서 밑에 있는 다리에 무릎을 엉덩 관절을 살짝 굽힙니다 그리고 충분히 아랫배에 힘을 먼저 주십니다 그리고 발목을 잡으시고 무릎을 천천히 뒤로 가져가십니다 이때 앞쪽에 있는 허벅지와 근육들이 충분히 당기도록 천천히 가져가십니다 쭉 당겨십니다 그렇죠 당겨시죠 네 좋습니다 쭉 당겨십니다 이렇게 해서 10초 동안 유지해서 스트레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잘하셨습니다 쭉 네 아주 잘하셨습니다 이 캠페인은 영천시 보건소와 함께합니다